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정류소에 탑승객이 있음에도 그냥 지나치는 무정차를 막기 위해 시내버스 승차별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승차별 서비스는 버스 정류소에 위치한 승객이 경기 버스정보 앱을 통해 탑승 희망을 표시하면 버스에 설치된 승차별이 자동으로 울리게 됩니다. 또 정보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류소 중심으로 반경 50m 이내에서만 작동되며 도착 예정 시간이 3분 이상 남은 버스에만 이용됩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승차별 서비스를 시범 실시하고 효과가 좋을 경우 카카오버스 등 민간 버스정보 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